반갑습니다. 2024년 2월 19일입니다. 오늘도 저희 위너스TV 최강단타반 그리고 최강행복방 최강종가방까지 오늘 또 멋지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단타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저희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합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하고 이 단타반은 말 그대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당일날 사서 당일 끝내시는 분들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만약에 전업투자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 최강단타반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물리는 것 없이 오늘 샀어 오늘 다 매도를 시킵니다. 무조건 오늘 샀어 오늘 다 매도를 시키고요. 종목은 하루에 1개 아니면 2개 1개 아니면 2개만 진행이 되고 시간대는 딱 10시까지만 됩니다. 10시까지만 10시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만 진행이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빠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성정보 유비케어 젠백스 링크 했고요. 매도까지 정확하게 다 나갑니다. 다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10시까지 나는 카톡방 보면서 매수 매도 따라할 수 있다 하시면 그러면 이 최강단타반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당일 매도 물리는 거 없습니다. 물리는 거 없이 차라리 그냥 매도를 치고 말지 무조건 당일날 계좌를 다 털어버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추천드릴 게 최강종가반입니다. 최강종가반 이 종가반은 3시 28분의 종목이 나갑니다. 3시 28분 3시 28분의 종목이 나가는데 장중에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여기 종가방 강력 초천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다 수익을 냈습니다. 전부 다 다 수익을 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종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는 말 그대로 3시 28분에 나가니까 그전까지는 그냥 놀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되고요. 다음날 매도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간다. 여기는 직장인이 하기 좋습니다. 직장인 종가반은 직장인이 하기가 좋아요. 말 그대로 3시 28분에 딱 종목 나가기 때문에 그전까지 놀고 있다가 이때 그냥 시장가로 사면 돼요. 시장가로 시장가로 사면 아주 안전하게 다음날 매도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종가반에서 진행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랑하는 나이트반 나이트반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12시에 12시에 한 종목이 나가고요. 그리고 다음날에 다음날에 시가로 매수를 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트반과 종가반 그리고 최강 단타반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은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특히 전어 투자자들은 단타반을 저는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단타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실제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최강 단타반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전날 미리 추천을 미리 드린다는 거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트반과 단타반은 분석이 안 되면 추천이 불가하고요. 저희가 또 V검색시 실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V검색시 이거는요. 보시면 이 검색식을 가지고 있으시면 오늘은 인성정보 코리아이프티 나왔죠. 이런 식으로 검색식까지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걸로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검색식 자체는요. 전날의 다음날 급등주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검색식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아주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나이트반 강력 추천드립니다. 010-826-095-415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